오늘 망수랑 시미에이지를 가려고 오 내 휴면 잘 붙이고 같이 붙어요. 네나 오늘 또 만났어요. 거의 행사 때마다 만나는? 그러니까 우리 다음주에도 봐야 돼. 우리 다음주에 이틀 연속해. 어 맞아 맞아. 샤넬 같이 가? 네. 언니 인사해 주실래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바뀌는 거 너무 좋아. 네토발 삶이 가능해. 잠만으로 콧덕지 이뻐요? 루이비서? 말에 오늘 되게 귀엽지 않아요? 응 사워파프의 것 같아요 아 맛있겠다 파스타랑 파스타 맛있겠다 사람이 엄청 많아요 앞에 군두부 사이너 바르나 쉐도우 그냥 먹어 도와주 바삭몰리나 두개 두개 근데 왜 그랬어? 선물 받았어요 약간 혀다운 거 같은데요? 잘자? 손에 뭘 못 찾아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망치랑 샷건? 오늘 망치랑 샷건? 오늘 망치랑 샷건이 쇼핑 나왔는데 오랜만에 지금 제가 쌩얼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선글라스도 챙겨 나왔는데 진짜 취향차에 하던 만주야 그리고 내가 만주야 내가 한거야 트윌린 네가 사준거 아 내가 사준거지 제가 사줬어요 여러분 제가 사줬어요 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다이어트인데 이거 먹고 있네 괜찮아 양이 작거든요 저 이렇게 두개 입어보려고 해요 첫번째는 이런 느낌인데 달 문양이 이렇게 있는 티셔츠에요 이거 저한테 너무 찰떡이라서 사기로 했어요 진짜 이 바지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쵸? 저는 못썼어요 여러분 대기를 안고 당전될 것 같아요 오늘 망주의 룩 너무 예쁘지 않나요? 얼굴을 못 보여주겠다고 하네요 진짜 찐으로 힘들어 보이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망주가 자기한테 비니가 안 어울린다고 완전 난리가 났어요 나한테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나한테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나한테 잘 어울려 완전 나한테 찰떡이야 저런 일이야? 어떡해 진짜 눈만 봤는데 찰떡이지 않나요? 오빠 왜 눈이 잘라졌지? 쌍꺼풍이 잘라진다 여기 한쪽 생겼어 갑자기 피곤해서 파페해줘 뭐 어딜 봐야 돼? 인사해줘 안녕 난 김현식 언니도 안녕하세요 민지 그 얼굴 대칭이 되게 좋아졌어 나 완전 울나 나도 가야 되겠다 나 짱 눈 되게 싫어 별로 안 싫어한 것 같은데? 여기랑은 싫네 나도 보여 아 진짜? 응 아 너는 알아 내가 봐봐 왜 왜 보여줬다고 여기랑 아 그러네 나랑 약간 비슷한 그런 거다 여기 좀 더 맛있는 거 응 나 오른쪽에 나야? 오빠 찍고 있어 자 잘 봐요 오른쪽이랑 왼쪽 어 근데 왼쪽도 괜찮은데? 왼쪽은 약간 이러고 있어 왼쪽은 약간 술래 보여 어 맞아 맞아 약간 그런 느낌 대충 봐줬어 아 아 부드러워 부끄러워 카메라 다 들고 오기 싫어 큰일다 우리 카메라 세례 어 예쁜데 잘 들어 보이지? 한 번만 더 해줘. 너무 웃겨. 오늘은 하우스오브웨이미 드레스숨 보러 가요. 안녕하세요. 완전 너무 예쁘네요. 저희 오늘 머리에 이런 장식이 인생 레컷 앞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산책을 해서 인생 레컷을 찍을 수 있는 게 하우스오브웨이미 입술을 해준 것 같아요. 와여 speak at the other сюда. 우리 모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게 하우스오브웨이미 입술이있어요. 그리고 여왕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게 하우스오브웨이미 입술이 cultivated, 우리가 여기 자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게 하우스오브웨이미 입술. 아니지, 어깨는 라이브웨이미 입술입니다. 너가 제 JUAN이미를 Stripe을 쓰는 게 하우스오브웨이미 입술이야. 하우스오브웨이미 입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둘이 오늘 처음 만난 저희예요 봉주님들 옆에서 오늘도 봉주놀이셨 오늘도 봉주놀이셨 하우스오베이비 패션처럼 같이 왔는데 와서 믹지 만나서 너무 반가워서 봉주가 갈수록 너무 예뻐지는 것 같아 아니야 저희 매장에 36 사이즈 하나 있어서 이것도 너무 귀엽고 예쁜 스타일이라서 얘 좀 제안 드리고 싶어요 예 당연하죠 361 블러 구현하는데 일단 얘 입어보시고 셀러님이 추천해주신 옷인데 일단 위에도 미움미우 밑에도 미움미우예요 바지가 지금도 저한테 너무 길어서 조금 아쉬워요 두 번째 옷은 이렇게 반짝거리는 긴팔 티셔츠예요 이거 너무 예쁘지 않나요? 보시면 이렇게 큐빅이 되어있는 티셔츠입니다 이거 에어팟 케이스가 너무 귀여워 이것도 같은 세트인 상품인 거예요 저 이 티셔츠랑 이 가방 사기로 했어요 이 슈즈 저희 엄마랑 똑같은 건데 제가 엄청 탐매를 했었는데 사이즈가 없어요 우리 망주아 안녕하세요 오늘 망주랑 오버리틱이에요 이거는 뭐였지? 슈즈 슈즈 블러우스에 이거는 글로우니 어 글로우니 블러우스에 이거는 정보 모르겠어요 그리고 신발은 비올 신발 신었고 스토넛 이렇게 샀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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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어가 지금 있어? 맛있게 치즈 한 마리되지 아침에